3월 5평 문학 파트 수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평 문학 파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학 파트는 좀 실전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도 저게 답이다. 어? 답이 없네? 이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제가 실제로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전체 오답률 2등이에요. 70%인가 그렇고요. 이제 앞에 숙향전이라는 지문이 있었고 숙향전이 환상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숙향전에서 내용이 두 개로 찢어져 있고 숙향이 꿈속에서 요지, 요지는 신선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겪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선이 역시 꿈속에서 겪는 내용이 아, 이거 중복되는구나. 이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그 상황에서 21번 문제를 보면 보기에서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물론 여기서 이게 둘 다 꿈꾼 거니까 꿈인가? 이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둘이 공통된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사실 숙향이 바라본 그 성관의 이야기는 2선이었다는 걸 지문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켜 같은 사건을 둘이 겪은 거니까 대응되는 사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를 보고 문제를 풉니다. 제가 풀었던 그대로 말할게요. 1번. 숙향이 청조를. 그 새 만났죠. 이 새를 만나서 꿈속으로 들어갔는데 2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이때 저는 꿈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청조를 제가 나중에도 확인해봤는데 현실에서도 만나는데 그 새가 말을 거는 거 꿈이에요. 그리고 부처는 애초에 꿈속에서 부처를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꿈 떠올렸고 그럼 두 개의 시공간적 배경은 꿈으로 일치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얘 봤을 때 저 꿈속 배경이 동일하니까 그거 얘기하는 건가 보지?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군. 그래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숙향과 이선이 환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의 환상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군. 당연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3번.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 신선 세계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맞는 것을 처음에 봤을 땐 설마 한쪽이 향내를 안 맡아가지고 틀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5번까지 보고 답이 없는 상황이 와서 향내 확인했습니다. 한쪽은 향내 진동하고 이선 쪽에서도 향내 얘기 나와요.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는 체험의 동일성. 사실은 둘이 서로를 본 거죠. 그걸 각각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4번. 상제 그 성관에게 이르시대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정교화 시대로 서술함으로써 숙향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근데 애초에 지문에서 둘의 체험은 동일한 거고 숙향의 관점에서 이선의 관점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관은 신선입니다. 그러면 이건 숙향이 본 건데 옥황상제가 그 신선 성관에게 이르시대 말하는 걸 봤다. 얘가 이선일 거다. 숙향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선의 모습을 본 거다. 서술한 것을 상제 정교화 시대 정교가 임금이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선관 즉 이선의 입장에서 옥황상제의 명령을 직접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선의 당사자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는 거. 이 두 개는 사실 동일한 사건인데 앞에 구절은 숙향의 관점에서 이선의 행위를 관찰자적 시선으로 본 거고 얘는 이선이 직접 옥황상제에게 들은 거고 맞는데 이거. 맞는데. 5번 숙향의 환상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세계에서 숙향의 수명자선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환상체험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일들을 예고하고 있군. 5번이 답이 되길 바랬는데 5번이 맞아요. 결론은 뭐냐. 제 시험지에 적혀 있어요. 답이 없다. 물론 나중에 적은 거죠. 이 상황에서 뭘 문제가 있는데 내가 놓쳤지? 하고 갑니다. 지금 저는 문제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으로 선지를 다시 보죠. 숙향의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 둘이 만나는? 그럼 이거 최초 만남을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럼 이거 현실에서의 만난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그러면 현실에서의 공간이면 청조는 꿈꾸기 전에 초당에서 만난 거고 부처는 그 절에 가서 대성사에서 만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치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럼 그 만남의 배경도 현실에서 만난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럼 그 배경은 묘사가 안 됐다는 얘기야 지금? 1번인가? 둘 다 꿈이라는 서사적 장치로 관련성 맞는데 이거? 향내 맞는데? 아 이거 맞는데? 숙향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선이 직접 겪은 체험자의 입장에서 뭐야 이거 1번이야?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답률이 2등이라고 얘기한 건 이거 아마 4번 찍은 애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4번이 절대 틀릴 수 없음을 인지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지문을 읽을 때 애초에 숙향의 꿈과 이선의 꿈이 겹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같은 사건이다 그리고 숙향의 입장에서 상재가 성관에게 이러시는 건 저 성관이 미안해요 왜 자꾸 빠져 그냥 뺄게요 그러니까 그 성관이 이선이면 이거는 이선이 직접 명령을 들은 거니까 얘는 맞다 1번밖에 될 게 없다 이 느낌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어떤 애매함을 돌파한다는 게 결국은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애들이 1번을 답이라고 생각한 순간 무언가를 답으로 만드는데 그걸 피해가는 게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하다못해 성관이 신선으로 해석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도 기본기예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틀릴 수 없음을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제 고전음문인데요 뭐 EBS가 전혀 반영 안 된 시험지니까 문학들이 낯설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전음문을 조금만 봐드릴게요 이거 이제 처음 보는 고전음문을 해석하는 것도 결국은 고전필수어의나 기본작품들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그런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별삼위인 곡인데 이보소 저 각신님 서른 말씀 그만하오 서러운 말 하지 마라 말씀을 들어와 하니 서러운 줄 다 모를세 네가 서러운 줄 모르겠구나 이런 뜻인가 너 서럽다고 자꾸 하는데 난 아무리 들어도 너 서러운 줄 모르겠다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 손과 다르단 뜻이죠 같겠느냐 서리법이죠 그러면 인연도 한가지가 아니고 이별도 다 다르다 광안정 백옥경 의 님을 매셔 고전에서 광안정 백옥경 옥루 봉악루 이 말들은 전부 다 옥황상재가 사는 누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에서 옥황상재는 대부분 임금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이요 광안정 백옥경의 님을 매셔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없을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미인곡 송민곡이 기본적 작품인 건 맞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면 얘가 송민곡에서 옥황상재에게 너무 아양을 떨다가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 아양을 떨더니 님에게 버림받는 재앙이 없겠느냐 각신님한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미인곡의 화자를 청자로 설정해서 화자가 쟤한테 너 서러워하지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 다음 볼게요 해다저 저문날에 가는 줄 서러 마소 해다저 저문날은 이 각신님이 님과 이별한 임금과 이별한 시공간적 배경을 얘기하고 서러워 마 네 잘못이야 어떻다 이네몸이 견줄 때 전혀 없네 광안전 어디인가 백원경 내 알던가 어 뭐야 나는 광안전과 백원경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소리야 얘는 그러면 궁궐에 가본 적도 없다는 거야 원앙친 비치금에 매셔본 적 전혀 없네 아 이 화자는 지금 임금을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구나 지금 너는 만나보고 차익이라도 했잖아 나는 아예 임금님과 뵌 적도 없어 내 얼굴 이고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까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무엇으로 님이 사랑을 주실까 님은 나에게 한 번도 사랑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이겠지 길삼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를까 길삼은 여인들이 옷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옷을 만들 줄도 모르는데 가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이거를 더 말해 무엇할까 즉 님이 날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다고 신세한탄하는 건가 여러분들 이거는 가능은 해요 분명히 고전 음문에 대한 어떤 사분한 공부 기본기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24번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과거에 인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못 만났는데 별사민국의 화자는 못 만났는데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참소는 모함을 당한 건데 임에게 호소하고 있다 인과 만났어야지 모함을 당하지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임에게 전달한 후 뭘 전달해 모셔본 적도 없다는 건데 4번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럴 것 같은데 길삼 가무인들 더 이를까 내가 님이 사랑받을 구석이 없다 자신의 풍류식과 성현에 가르친 사이에서 보내 4번 찍을 수 있죠 얘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 하나가 나온 건데요 님으람 밑에 이거 님은이라고 적혀 있어요 별표로 님은 회안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회안금성은 지명이든 뭐든 모르겠죠 중요한 게 아니죠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3,4월 칙농쿨이 되어 그 나무에 님에게 그 칙이 내가 낙거미 나비감듯 이리로 층층 저리로 층층 아 하나로 완전히 묶이겠다는 소리구나 님은 나무 되고 나는 칙농쿨이 되어서 웨어플로 오리감아 얼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구비 낙에 휘이 감겨 주야경상 뒤틀어져 감겨이셜 절대 떨어지지 않고 감겨서 동섭달 바람비 눈소리를 아무리 맞은 줄 떨어진 줄 있으랴 떨어질 줄이 있겠느냐 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25번의 4번 선지 가해 해다도 저문날과 나의 동섭달은 모두 화자가 인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예를 봤을 때 어 동섭달은 이미 화자님이 나무와 칙이 되어서 하나로 엮인 상황에서 절대로 아무리 뭐가 부러쳐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건데 왜 헤어지는 시간이지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 어 이미 변신한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볼게요 현대시입니다 일단 가해신은 백석신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광인데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점점점 찍어놨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죠 어느 사이에 나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백석신의 특징이기도 해요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는 서사성을 지닌다는 거 어쨌든 뭐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쭉 밑에 읽다 보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슬픔과 절망감이 고조되는 거죠 계속 씻고 씻고 슬픔을 씻고 있는 거니까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럼 이거는 절망감 슬픔의 최고조죠 이 흐름이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 나오면 100% 시상 전환된다는 걸 준비해야 되죠 근데 위에서 슬픔과 절망감이었으니까 전환되나? 하고 뒤를 보니까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나 이런 절망적 상황에 오게 된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힘든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굴러지는 건 더 크고 높은 어떤 존재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굴리는 거다 저 신이구나 아니면 운명이든지 근데 여러분들 이 시에서 마지막을 보면 굳고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갈매나무 수식어를 볼 때 갈매나무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프고 너무 괴롭다가 뭐가 떠올랐느냐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아니다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가 나를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거다 이거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잖아요 내 탓이 아니라 신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운명 탓이다 그런데 얘는 이걸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삶의 의지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이거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가 얘기하는 교훈은 니어의 지금 상황이 니 탓이 아니라 운명이고 이게 비겁해 보이지만 때로는 힘이 돼요 분명히 뭐 그런 거예요 이 시는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번 문제에 4번 선지 있잖아요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 동일시에서 자르겠죠 절대 동일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어떤 신 같은 존재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의 시를 보면서 이제 처음 보는 시 이런 시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처음 보는 시가 수준이 아주 낮지 않은 이상 애매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방만 바꾸었다는 게 어떤 의미지 모르겠어요 그 방에 병에 든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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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과 혁명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방을 바꾸었다는 거야 혁명을 포기한 거야 근데 이 투쟁과 혁명의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그 방의 어둠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럼 나는 혁명이 존재하는 방에서 그 방을 나와서 딴 방으로 갔다는 거야 혁명 포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봤거든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김수용이더라고요 김수용 시인이 독재정권 저항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혁명을 포기할 리가 없는데 하면서 딜을 봤죠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이 노래는 혁명의 노래일 텐데 이거 진짜 포기했나? 이걸 그 방에 남기고 딴 방을 옮겼다고?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혁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메말른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제일까? 그 방 내가 혁명을 부리던 방 내 가슴이고 나의 사제일까? 내 모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지금? 방을 옮긴 게?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이것도 혁명과 투쟁의 말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왜 그게 지금 헛소리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포기한 건 포기한 거고 이걸 왜 헛소리라고 그러지? 나는 그 노래도 그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 포기했네? 저 노래는 분명히 혁명의 노래일 텐데 김수영이 이런 시를 적었어? 독재정권 저항신인데?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동일시행 반복하네요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혁명을 포기하고 글만 적는다는 얘긴가? 근데 이건 뭔 말이야? 실망의 가벼움? 실망은 혁명 포기로 인한 실망일 텐데 근데 이것을 재산으로 삼는다고? 무슨 소리지? 혁명 포기의 실망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쓴다는 얘긴가? 그래서 그게 내 재산이라는 건가? 지금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은 이거 근데 혁명 포기의 실망의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아 재산으로 삼았다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재산으로 글 썼다는 얘긴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꿨지만 나의 입 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의지? 혁명의 의지야? 혁명을 포기하고 나서 나의 입 속에는 달콤했던 혁명의 의지 이거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찜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쓰디쓴 담배찜 냄새가 뭐야? 혁명의 의지조차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 볼게요 방을 읽고 낙서를 읽고 기대를 읽고 노래를 읽고 여기까지는 혁명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혁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읽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가벼움은 실망의 가벼움인데 혁명의 포기로 인한 그 실망 그 가벼움 그걸 잃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제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풍성하다 이게 왜 기쁘? 뭐야? 혁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기쁘다고? 이렇게 하고서요 이렇게 하고서 30번의 이 보기를 봤을 때요 보기에 나오는 이런 말들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가벼움?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는 자기가 편하고 좋은 방식을 쓰세요 다만 저는 보기를 안 보는 습관으로 지금 20년째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시를 읽을 때 어떤 애매함이 존재하는 걸 그거 감수를 해요 그리고 보기를 봤을 때 방금 전에 읽었던 애매함과 의문점을 최대한 하나로 확정지어 버리죠 그런데 보기 먼저 보고 처음 나오는 시를 보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험생한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본인이 연습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저는 처음 보는 시에서 발생하는 애매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감수하고 보기를 보고 선지의 창거짓을 판단하는 건 100%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들 소설은 상황 파악이 진실입니다 처음 보는 소설에서 앞부분의 내용이 잘리고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어진 지문만으로 어떤 인물의 정서랑 사건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읽어볼게요 나는 우연히 남의 소리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난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 남의 일기장이 있었네요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여려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때 이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가 누구지 이 글의 서술자 난가 아니면 이만집인가 즉 여기에 서술되고 있는 게 나의 얘기냐 아니면 이만집의 일기냐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문점을 갖는 건 중요하죠 의문점을 가져야지만 근거가 보여요 나는 단숲에 염색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넣기 시작했다 경집이 형 어때요 이만집? 경집? 형제인가? 이나 이만집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어딨어요 뒤를 읽으면서 상황을 확정지어 나가는 것뿐이지 다만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다 의문점에서 시작이 돼요 경집이 형이 차사고를 냈어요 피해자 쪽에서 5주 진단을 끊어와서 울러대고 있어요 타협 보려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속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째 불안해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나가 이만집이라고 거의 생각했고요 저는 경집이 형에서 읽으면서 당연히 확신할 수 있죠 셋째 형이면 형이 맞나 보네요 그리고 경집이 형은 몇째 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고 나가지고 피해자랑 타협 보는 거 아버지한테 알리러 온 거죠 그리고 제가 점점점 찍어놨는데 옆에 페이지 봐보세요 옆에 페이지 위에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이 상업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왜? 학교 나온 게 아버지의 인생을 그르쳤다는 거야? 왜? 모르죠 나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학력이란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반풍수 절반 정도 교육받은 사람을 얘기하나? 교육을 조금 받은 사람인가? 지금 아버지의 얘기가 나왔고 아버지는 오히려 교육을 받아서 인생을 망쳤다 그랬으니까 이 문맥이 연결된다면 교육을 조금 받은 사람이 오히려 집안을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의 주장 그럼 이 말대로라면 만약 날라리가 없다면 한시대의 질주와 우리의 양심이 보조를 맞추는 건 학력이 높을수록 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해석을 머뭇거리게 하는 거 날라리 왜 날라리라고 그랬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건가? 근데 바로 앞에는 많이 배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지? 그 다음에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이거 봤을 때 모순이죠 뭐야 이거 많이 배울수록 좋다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 힘들어진 것만 봐도 양심이 없다는 얘긴데 많이 배운 게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이 찐 건과 약심을 연결해서 양심을 점점 잃어가는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시험장에서 읽은 건 학력이 높으면 양심은 사라지고 살만 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모순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32번의 1번 기억을 보면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비록 이 두 개의 모순은 느꼈다고 하더라도 기억의 진술이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얘기한다는 건 맞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 그 뒤에 연결되는 살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만 봐도 그렇고 여기서 양심에 이게 지금 그냥 여기를 철저히 그냥 밀어붙이면 뭐야 이런 얘기인 거야? 학력이 높으면 사람들의 양심은 없어지고 이걸 좋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양심이 없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 애매함이 있더라도 이선지가 맞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애매함을 감수하고 문제를 푼다는 건 문학에서 특히 맞는 태도예요 모든 애매함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해소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적의 정답임을 찍을 뿐이지 그 다음을 볼게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아빠 얘기죠 32번의 2번에서 인물의 무력한 삶의 태도를 비유한 편이다 당연히 맞죠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버리는 늙은이 아버지죠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입니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과 그것의 적이 상반된 마음이네요 애증과 통하는 말이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의 양쪽이 공존하는 거 백지짠 한잔 차이라는 거 아니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거 두 개는 사실 붙어있다는 거 확인한 하루였는데 그게 네 개는 적잖은 수학이었다 3번을 봤는데요 이 디귿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표현이다 저 이거 의문부호 찍었습니다 왜냐 어? 여기서 그냥 확인한 하루라고 했으면 애초부터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인식 변화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애초부터 갖고 있었고 오늘은 그걸 확인했다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얘를 남겼어요 얘를 찍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디페이지에 중략 이유를 봤는데 셋째 영수 나오잖아요 셋째 영수가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하를 긁어놓았다 선물까지 빠져 우출되고도 싶어 공연이 점작해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 터이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해가서 돈 벌기도 싫나봐요 그렇죠? 나 하는 수 없이 말 같자는 말에 응했다 이걸 읽었어요 그리고 리을에 대해서 이게 나왔어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바라이다 뭐야? 셋째 영수 되게 죄수 없는데? 이거 그냥 비안형 되는 말인데 무슨 현실적 대안을 태도 변화를 예상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지 틀렸잖아 그럼 아까 3번에서 제가 애매했다고 생각한 게 4번을 보는 순간 기억이나 나겠어요? 4번이 틀렸다는 걸 알겠는데 그냥? 이 태도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문학에서는 애매함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걸 찍는다 그게 더 문학에서는 맞는 태도다 언제까지나 올바른 해석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선택과목 아주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